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환경 이야기를 읽어볼건데요. 제목은 내 백성을 풀어줄거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백성을 놓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재앙이 닿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이 듣지 않았어요. 저희 다이아몬드 화평 아 여기 봐봐요. 너 왜 배로는 있어요? 손으로 집어넣고 피부병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물을 피로 바꾸셨어요. 아무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지요.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온 마을이 개구리로 덮였어요. 마을은 온통 개구리로 가득했지요. 그래서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하늘을 이로 가득 채우셨어요. 이가 먼지처럼 사람들을 애워 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파리로 채우셨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바로 왕은 듣지 않았어요. 여섯 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B로 변하자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료롭게 가득을 보내주었어요. 틀리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동물을 죽이셨어요. 말과 당락이 다 닥터와 소와 염소가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생기게 했어요. 하지만 아직 바로는 말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두막을 내려 오두막을 내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공물을 망쳐놓았어요. 보리와 암마가 모두 못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맥두기 때를 남은 모든 열매를 먹게 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두움에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을 처음 태어난 새끼를 죽일 것이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된 첫번째 재양은 무엇이 났나요? 세번째죠. 물이 피를 보내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양을 죽여서 먹고 그 피를 양의 피를 문설 쪽에 바르도록 하여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지붕 건너뛸 것이다. 그리하면 그 집의 아이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 덕기도 너희는 어디 바를까? 그냥 거기만 바르네. 너희는 이 납의 유전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속했어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들은 모두 죽었어요. 바론의 아들이 또 죽었어요. 마침내 바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어요. 한숨을 쉬고 있다. 이집트에서 계속 나쁜 일이 생겨난 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죠? 네 오늘은 내 백성을 풀어주고라는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재미있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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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